자, 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림업식 강민웅 선생입니다. 자, 고1, 고2 물리학원 내신학습법 퀘스트를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지금 8월 말이고요. 이제 곧 여러분들 9월, 10월 이렇게 진행이 되면 2학기 기말고사, 중간고사 이런 기관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물리학원에 대한 내신학습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퀘스트를 준비했어. 자, 일단 내신이 매우 중요하다, 여러분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수시, 정시 이런 것들 중에 분명히 그 수시의 문이 상당히 넓단 말이죠. 그건 여러분들 때도 마찬가지야. 정시가 약간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때까지는 압도적으로 수시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학생부, 바로 그 내신 성적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죠. 잘 보려고 여러분이 노력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근데 이 내신학습이라는 게 단지 그 수시를 위해서 내신 성적 올리는 거 이것도 물론 중요한데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이 물리학원, 사실 물리를 떠나서 화생지도 마찬가지인데 고1, 고2 때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는 이 물화생지에 대한 내신학습은 수능의 기초가 돼. 너희들이 또 수능에서 과탐을 보게 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가능성이 있다라기보다는 당연히 보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겠지. 과탐을 보게 된다면 그 기초가 그 내신학습에서 시작이 됩니다. 3학년이 딱 됐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이제 수능을 여러분이 준비를 하겠지.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서 과탐 두 개를 선택을 했다고 합시다. 과탐을 선택해서 시작을 할 때 개념학습부터 시작을 하게 돼. 개념학습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때 딱 시작을 했는데 너무 어려운 거야, 이게. 너무 어려우면 여러분, 뭘 해야 되냐면요. 이제 수능을 위한 기초강좌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1, 2학년 때 내신공부 철저히 했으면 그런 거 안 봐도 된다고요. 기초특강 뭐 이런 거 안 봐도 돼. 바로 그냥 개념강의 딱 들으면 된단 말이야. 수능 개념 완성 들으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돼 있으니까 그때 또 시간을 조금 낭비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는 건 1차적으로는 내신 성적도 있지만 2차적으로는 수능에 대한 기초를 쌓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을 해주시면 좋겠다. 알겠죠? 자, 여튼 이거는 지금 내신학습법에 대한 캐스트이기 때문에 일단 세 가지 얘기를 좀 한 다음에 그리고 학습법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세 가지 지금 블랭크를 쳐놨는데 너희들이 지금 8월 말이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를 2학기 내신을 준비한다고 하면 전혀 늦은 게 아닙니다. 늦은 게 아닌데 조금 지나서 여러분들 조금 지나서 이제 중간고사가 1주일, 2주일밖에 안 남았어. 이랬을 때도 시작하는 경우도 있지. 그랬을 때 늦었어도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면 개념학습부터죠. 개념학습. 이 과탐은 항상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그리고 문제풀이가 의미가 있어. 그래야 시험을 또 잘 본단 말이야. 과탐 중에서도 가장 특히 또 사고력을 요하는 과목이 뽑으라고 하면 당연히 물리학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개념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늦었어도 개념학습부터. 알겠죠? 명심해. 마음이 급하면 여러분 뭐부터 하죠? 문제집을 끌고 와. 갖고 와. 갖고 와가지고 문제들부터 먼저 풀어서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아는 것들을 풀어내고 싶은 거야. 별로 없으면서 아는 것도. 그렇죠. 진짜 풀리긴 풀린다. 상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풀리다가 막히면 이제 그 막힌 부분만 또 개념을 딱 막 보고 그 다음에 또 와가지고 또 막 풀고 이렇게 문제풀이용으로 개념학습을 하는 학생이 있는데 그건 아 쉽지 않다. 이제부터는. 쉽지 않습니다. 물리학 1부터는 그게 잘 안 돼요. 물론 뭐 3등급이나 4등급 맞으려고 한다라고 하면 뭐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꿈을 낫게 갖고 있진 않지. 1, 2등급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1등급 만점 받아야지. 다 할 수 있어. 제대로만 하면. 그렇기 때문에 문제풀이용 개념학습 안 되고요.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개념 강의를 듣는다던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혼자서라도 꼼꼼하게 책을 보면서 정리된 책을 보면서 공부를 하던가. 물론 뭐 당연히 강의를 보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개념학습부터 일단 시작을 해야 되고 니네 벼락치기 할 때 있지. 벼락치기. 그동안 하나도 공부 안 했으면 벼락치기 할 때도 시작은 개념부터야. 물리는 특히 그래. 알겠죠? 명심해. 개념학습이 가장 중요하다. 천천히 어떤 개념들이 진행되고 어떤 공식들이 있고 그 공식들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그리고 이해하고 유도과정 같은 걸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문제풀이 넘어가야 한다.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또 내신학습을 할 때는 무엇을 파악해야 되는 게 매우 중요한데 바로 응? 바로? 우리말로 진짜 영어로 쓰려고 하니까 안된다. 선생님의 성향을 파악해야 돼. 학교 선생님이죠? 나 말고 나 말고 학교 선생님의 성향 그 성향이라는 게 성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내는 스타일이지. 그치? 예, 스타일. 그 스타일이 매우 중요하다고요. 시험 스타일이요. 물리공부한 애들 고3 딱 올라와서 개념 공부한 다음에 문제풀이 좀 한 정도 학생들 그 정도 애들한테 가끔씩 면담을 좀 해보면 고2 공부한 물리하고 고3 때 공부한 물리가 진짜 많이 다르다. 이렇게 느끼는 학생들이 상당합니다. 상당하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수능 스타일이 있어. 물리학이라는 것도 수능에서 출제되는 스타일과 그런 유형들이 있는데 학교 선생님께서 고1, 고2 때 여러분들이 물리학 1을 공부할 때 학교 시험을 그렇게 내주는 학교가 있어요. 그러면 비슷하게 느껴. 왜냐하면 수능 형태로 학교 시험도 내신도 공부를 했고 수능도 당연히 수능 스타일로 하니까 근데 그게 아닌 경우가 있다고요. 수능 스타일로 전혀 안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생님들 중에 수능 스타일 아니면 뭐냐. 그러면 진짜 개념 확인형. 수능은 개념 확인하는 무슨 네모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뭐 이런 거 잘 안 나온단 말이에요. 부정형으로 묻지도 않아요. 수능은. 근데 이렇게 개념을 딱딱 확인하고 또는 공식 위주로 암기를 시킨 다음에 그 암기된 것들을 좀 문제로 자꾸 내는 거야. 그래서 그 암기된 공식을 자꾸 찾으라고 한다던가 이런 스타일이 있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개념 원리형 스타일이 있고 수능형으로 내는 스타일이 있고 게다가 또 요즘에 EBS가 또 사실 수능에서 EBS가 중요한데 학교에서 거의 뭐 교과서가 아니라 EBS로 수업을 하는 학교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EBS 위주. EBS도 완벽한 수능형이다라고 하기엔 또 무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타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 스타일을 파악하고 그거에 적합하게 해야 여러분들이 빠르고 단기간에 내신 준비를 할 수가 있단 말이지. 무슨 수능 준비하듯이 내신이 이렇게 길진 않잖아. 그래서 선생님의 성향을 잘 파악을 해줘라. 무엇이 불가능하다. 뭐가 불가능하냐면 당일치기는 불가능해요. 야. 이제 수학을 공부 내내 안 하다가 시험 전날 수학 공부 해가지고 1등급 받을 수 있냐? 지금 장난하냐? 안 되지. 그치? 당일치기 안 돼요. 당일치기는 불가능하네. 물리는 사고력을 요해. 그래서 내동 공부 안 하다가 전날 내가 뭔가 딱 해가지고 시험 잘 보고 싶다. 잘 볼 수는 없습니다. 1등급 받을 수는 없어요. 뭐 내내 공부 안 하다가 야. 지금 몇 주 동안 공부한 애들도 있잖아. 시간으로 따지면 막 40시간, 50시간 공부한 애들 어떻게 여러분들이 8시간 만에 10시간 만에 4배 공부한 애들을 따라 잡겠습니까? 그건 좀 말이 안 되고 당일치기로 고득점은 불가능하다. 한계가 있어. 물론 뭐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 그치? 당일치기로 할 수 있습니다. 3등급까지도 가능도 해요. 잘하면. 알겠죠? 잘하면요. 잘하면. 잘하면. 이것도 잠깐 얘기해 줄게. 일단 이 세 가지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럼 이제 학습법을 좀 얘기를 해 줄게. 니네가 어떤 시기에 이제 물리학 공부를 시작을 하던지 간에 응? 무조건 기본은 개념 학습이에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개념 학습을 공부하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어떤 인강을 듣든 개념 강의를 들어야 돼. 개념 강의를 통해서 강의를 통한 학습. 너희들 물리적 감각이 있고 센스가 대단한 사람들도 겨우 혼자서 책 보고 하는 게 겨우 가능해. 근데 대다수가 물리적 센스를 타고나지 않았어. 사실은. 그죠? 타고나지 않아. 그래서 개념 강의를 통한 학습을 최우선으로 한다. 알겠죠? 이걸 최우선으로 해. 명심해. 개념 강의를 통한 학습. 강의라고 나 얘기했다. 물리는 선생님 강의를 들어도 오개념이 생겨. 똑같이 수업을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 10명이 있는데 10명이 여기 앉아있는데 내가 강의를 딱 하잖아. 그 중에 8명은 제대로 이해를 해요. 수업 들은 거를. 근데 2명은 이상하게 받아들여. 물리는 특히 심해. 화생지가 10명 중에 9명이 똑바로 듣는다면 물리는 10명 중에 한 8명 정도는 똑바로 이해를 하는데 2명 정도의 오개념이 생깁니다. 오개념 되는 학생 수를 따지면 2배수쯤 돼. 잘못 이해한다고 똑같이 말을 하는데 신기하죠. 나도 신기해. 나도 신기해.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가 그 상태에서 제대로 된 수업을 들어도 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오개념이 수업 듣는 걸 방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물리가 좀 더 심하기 때문에 반드시 혼자 공부하면 더 심해요. 10명이 혼자 공부하면 한 5명 정도가 오개념이 생겨. 정말 놀라울 정도야. 그렇기 때문에 강의를 통한 개념 학습을 꼭 시작을 해야 돼. 당일치기도 그렇게 잠시만 얘기해 줄게. 당일치기. 잠깐 기다려. 그건 좀 아주 특수한 경우니까 특수한 경우니까 저때도 효율적인 게 있으니까요. 개념 강의를 통해서 학습을 한 다음에 당연히 기본 기본 문제들이 있죠. 기본 문제. 개념 확인 문제라던가 그 다음에 단순 계산 문제 수능 문제가 아니더라도 원리형 원리 또는 개념 원리 또는 계산형 뭐 이런 것들이지 단순한 것들 이런 문제의 연습을 해야 됩니다. 문제를 통해서 복습을 해야 돼. 개념을. 그래서 문제풀이를 하는데 문제풀이를 하긴 하는데 문제풀이를 하다가 부족한 개념들을 중간중간 보완을 하시면 됩니다. 문제풀다가 개념 보완. 여러분들은 이거 안 하고 여기부터 하면서 갑자기 모르는 것만 개념을 절로 가서 찾는데 그러면 안 돼. 분리는 쉽지가 않아. 1등급은 말이 안 돼. 개념 보완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이게 기초입니다. 알겠죠? 방학 동안에 한 번 좀 미리 선행을 해놓았으면 좋긴 하고 학기가 딱 시작했을 때 해도 늦지 않아요. 학기 딱 시작. 지금쯤 시작됐잖아. 대부분 학기가 시작됐지. 이때 중간고사가 어디부터 시작되는지 판단을 하고 개념학습을 개념 강의를 통해서 학습을 한 다음에 원리계산형이나 개념형 고위 내신형 문제풀이들을 좀 해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다 서수령도 같이 공부해줘. 서수령. 플러스 서수령도. 선생님이 시험이 보기 전에 그냥 외우고 단순 계산 공식 암기 이런 것들. 그래서 개념 원리형 티처가 있어요. 수능형 티처가 있습니다. 니들은 고2부터 하드하게 연습하는 거야. 수능을 위해서 가는 거야. 수능형 티처요. 그리고 EBS형 티처가 있어요. 두 개 합쳐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EBS랑 수능형을. 그런데 EBS형 티처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전국에 대부분 이런 스타일이에요. 이 세 가지 스타일인데 이 개념 원리형 스타일 선생님은 유인물을 잘 나눠주죠. 자기들이 만든 문제 같은 것들 이렇게 조합해가지고 그게 다 수능 문제면 이 선생님이고 그게 아니라 뭔가 좀 수능 문제는 아니야. 기출 표시도 안 돼 있어. 대부분 수능형 선생님들이 나눠주는 유인물들은 수능 출제에 표시가 돼 있어. 대부분 표시가 돼 있습니다. 안 돼 있는데 막 그거 해주시지 않아요. 안 돼 있는 것들은 대부분 직접 선생님들이 막 만들어야 되는데 잘 그러시지 않아요. 그래서 책에 있는 것들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하게 되면 대부분 기출 표시가 돼 있단 말이야. 언제 몇 년도 몇 월일 거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분들이 유인물을 많이 나눠주시는데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유인물 위주로 학습하셔야 돼요. 시험이 임박했을 때 시험이 임박했을 때 그러니까 일주일 전 뭐 2주일 전 이때 너희들이 막 공부하잖아. 그 전에는 이런 것들을 좀 해줘야 되고 뭐 1,2주주 밖에 안 남았는데 내가 아무것도 안 했다. 그래도 여기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가장 기본은 이거예요. 유인물 위주 학습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나눠주는 거 안 나눠줬다. 그러면 이거 위주로 공부하시면 되고 알겠죠? 개념 강의 공부할 때 대부분 책들 저도 뭐 개념 강의 있는데 물리학원 거기에 뒤에 문제도 많이 들어있잖아. 그게 대부분 이제 고의를 위한 기출 문제도 물론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런 것들 중에 개념 원리형 문제들이 들어있으니까 그런 것들 위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수능형 선생님인 경우가 있어요. 수능형 선생님은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어차피 수능을 위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내신도 수능으로 간다. 이 부르면 3학년 때 상당히 수월하고 등급 받기도 좀 편합니다. 전국 단위로 하니까 수능 문제는 학교 단위가 아니잖아. 수능형 선생님일 경우에는 기출 문제집을 하나 선정하셔서 기출 문제집을 푸셔야 돼요. 문제집 기출 문제집을 선정하는데 이거는 당연히 서점에도 팔고 선생님이 인강도 있고 많아. 기출 문제집은 많은데 그 중에 하나를 선정해서 꼼꼼하게 다 풀어야 돼. 자 이럴 때 잘 봐. 수능형 선생님이 이제 프린트를 나눠주는 경우가 있어. 맨문제 이렇게 추려가지고 그 안에서만 다 내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능형 선생님께서 이 유인물을 나눠주잖아. 그럼 저는 그거보다는 근데 여러분들은 효율을 생각하니까 거기 있는 것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대부분 해설도 잘 안 돼 있는 경우도 좀 많고 그냥 문제만 나눠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는 수능형 선생님이라고 하면 유인물을 신뢰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어차피 기출 문제집은 잘 정리되어 있고 해설도 잘 정리되어 있는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시중 또는 온라인 기출 시중 시중에서 판매되는 또는 온라인 강사의 기출 문제집을 선정하셔서 선정하셔서 그거를 풀이를 좀 해주셔야 돼요. 오케이? 그리고 연도 최근 3년 거 이런 거 말고 그냥 다 풀어. 다 풀 만큼 괜찮아. 시간 충분히 나와. 기출 문제 어차피 다 합쳐봤자 600문제가량 되는데 니네한테 맞는 게 600문제 좀 안 될 거야. 여러분들 범위가 워낙 줄어가지고 물리학원이 그래서 600문제 안 되기 때문에 그중에서 여러분 중간고사, 기말고사 범위는 또 줄잖아요. 줄기 때문에 많아봤자 200문제도 안 돼. 200문제도 안 돼. 진짜야.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는 풀어주는 거지. 됐습니까? 만점 받기 위해서 그런 거야. 알았어? 만점 받기 위해서. 이때 여러분들 회차별 풀이하지 마. 회차 안 돼. 사실 기출 문제는 다 출력도 되거든요. 전범위로 막 출력을 할 수가 있어. 교육청이나 평가원 들어가면 다 출력할 수 있어. 거의 26년이죠. 니네가 26년 차인데 25년간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사실 출력할 수 있는데 회차별은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해설지도 되게 빈약해. 알겠죠? 그래서 시중이나 온라인 기출 문제집을 선정해서 풀이하면서 안 되는 것들을 잘 선별해놔. 예를 들어 마찬가지지만 안 되는 거 선별하는 게 되게 중요해. EBS. EBS. EBS는 올해 1학기 때는 EBS 수능특강 2학기 때는 수능특강과 수능완성 두 권을 활용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EBS 수능특강과 다른 책 보지만 수능특강하고 수능완성 이 두 권이고 철저하게 올해 위주로 올해 내가 시간이 좀 남아돈다 그럼 작년 것까지 전교권이다 그러면 작년 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 EBS 위주로 내시는 분이 있어. 복사해 주는 것도 EBS고 아니면 유인물 같은 걸 나눠주는 것도 책도 막 EBS로 하시고 이렇게 EBS를 아주 강조하시는 분들은 EBS를 통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야 여기 EBS 있는 것 중에 중요한 것들 뽑아서 너희들한테 줬어 라고 하더라도 유인물보다는 EBS를 그냥 사. 수능특강과 수능특강 딴 거 사지 말고 이 두 개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시간이 되면 작년 것까지 이 정도로 하는 게 좋아. 알겠죠? 이 중에 두 가지를 병행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 참 힘들긴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 해야지 뭐. 두 가지 변경한다거나 쓰니 세 가지 다 아 좀 많지 않아? 알았죠? 일반적인 스타일이 있으셔. 그래서 크게는 이런 스타일로 나뉘니까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주면 되는데 이때 안 풀렸던 문제들이 있잖아요. 나이들이 약점 문제를 약점 문제를 선별해서 선별해서 직전 전날이라던가 또는 며칠 전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선별을 해서 직전 복습을 해주세요. 뭐 위주로? 약점 문제 위주로 전체 문제 전날 풀지 말고 그 전에 한 번은 해놔야 돼. 만점 1등급 봐주려면 이런 것들이 크게 두 달 정도 잡는다고 하면 두 달 전쯤에 이런 것들이 좀 돼 있어야 되고 한 달 전쯤에 얘들이 좀 돼 있어야 되고 시험이 임박했을 때 약점 문제만 선별해서 직전 복습하고 숙면을 취한다. 전날 직전 복습 전날 복습하고 충분히 잔다. 숙면을 취한다. 물리는 밤샘하면 안 된다. 알겠죠? 밤샘 안 돼요. 물리는 머리를 써야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마치 수학 전날 밤새고 시험 보러 가겠다 이런 거랑 비슷해. 안 돼 안 돼. 알겠죠? 전날은 푹 자는 게 좋아. 알겠지? 그래서 이건 일반적으로 좀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꾸준히 공부한 사람들이 이런 커리를 따라오면 되는데 마지막 하나만 얘기할게요. 혹시 진짜 뭐 전날 물리를 시작했다. 그런 사람들이 1, 2등급을 막기를 원하진 않잖아. 그치? 맥시오에 맞춰 3등급 정도로 원할 텐데 야, 니네 마음을 비워라. 당일치기 또는 뭐 이제 물리가 첫날인 거야. 첫날이니까 뭐 한 내가 이틀 정도 공부를 할 수 있거나 3일 정도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야. 그전에 하나도 안 했어. 당일치기는 학습시간이 진짜 너무 공부 안 해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이 1일 또는 3일 이내 3일 이내 이런 애들은 거의 당일치기라고 보는데 마음을 비워. 3등급만 맡고 싶잖아. 개념 강의 잘 듣고 정리한 다음에 그거 쭉 읽어본 다음에 시험 봐. 예. 1등급은 안 나와. 안 나오는데 그냥 개념 개념 강의 들어. 마음을 그냥 비우고 개념 강의를 편하게 마음 급하면 당일치기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다가 그냥 어이 치고 하지 마. 스트레스 받아 끝나니까 그러지 말고 개념 강의 위주로 수강을 해 그냥 강의 들어. 응? 딱 듣고 선생님이 수업 들은 것 중에 나오면 땡큐다. 뭐 뭘 말해요 우리가. 물리는 개념과 사고력 문항이 조화를 이루고 있고 개념 개념만 봐도 50% 이상을 맞출 수가 있어. 개념 강의만 잘 듣고 그것만 잘 기억할 수 있어도 50% 이상 맞출 수 있어. 그리고 문제 개념 강의에서 문제도 풀어줘. 문제 푸는 것까지 봐. 그리고 니네 문제 풀지 마. 알았어? 문제 풀이 그냥 수강해. 수강. 수강하고 시험보다 기억나면 푸는 거고 아니면 그냥 틀리는 거야. 어쩔 수 없어. 그동안 공부 안 해놓고 갑자기 니네가 3일 만에 1등급 맞길 원하는 건 말도 안 되잖아. 그러나 당연히 책임 가능해. 마음을 비우고 여러분들이 시험 범위 부분에 대해서 개념 강의 딱 듣고 정리 한번 해보고 근대 시간이 좀 남았다라고 하면 기본 원리 문제들 좀 풀어. 문제집 보면 뒤에 항상 기본 문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수능 실전 문제 이런 것들 있지? 최소화시켜서 걔네 딱 풀어. 시간이 되면 딱 푼 다음에 시험 보러 딱 가. 이런 학생은 당일치기도 밤샘 하시면 안 돼요. 알았죠? 물리는 밤샘이라는 건 없어. 우리한테는. 너무 비효율적이야. 다음날 기억도 잘 안 나. 그러니까 숙면을 좀 취하는 게 좀 좋으니까 딱 잡아가지고 욕심 딱 버리고 개념 강의 딱 듣고 정리하고 시간 나면 문제 조금 풀다가 시험 보러 간다. 이 정도. 알겠죠? 이 세 가지 잘 기억해 두시고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다. 알겠죠? 또는 선생님 저희 학교 선생님이 좀 특이하다라고 하면 질문 게시판에 선생님의 특징, 성향 이런 것들을 쭉 적어서 웅쌤 상담 요청 이렇게 말머리를 달아서 해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리학원 내신 중요하고 수능의 기초가 되니까 더 중요하니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민웅 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